아, 진우 자네 누구지? 나은이네, 나은이 저 나은이 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야, 2층 침대 나이구나 오, 잘 내려오네 와,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네 아휴, 아침부터 예뻐라 불도 딱 켜고 윙크 공주 아침부터 설마 공부하는 거야? 다윤아, 이거 봐라 일어났다 일어났다 아이고, 부하도 귀여워 동생도 돌봐주고 다윤아, 문을 닫고 나란 쓰기 이쁘는 아, 뭐야. 아침부터 진짜 공부하네요 와아... 둘이 나란히 아이고 일어났어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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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s not here, baby 마마's not here, baby idas tão 놀아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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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 아 오늘 스타일 멋진데? 아 그러네요 아침부터 뮤직비디오 한 번 찍고 야생의 느낌이 딱 있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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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예능돌 희극인실에서도 인정한 예능샛별 미주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놀면 뭐하니 기자간담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울겠다 얘 야 지금 너무 나갔다 너도 너무 나갔었어 난 좀 여유롭지 않았어요? 전혀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체크무늬 입으신 기자분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미주 씨 네 안녕하세요 송완석 기자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이돌 미주 아이돌 미주 러블리즈 미주다 아츠미주 아츠미주 미주 씨는 최근 퀴즈에 취약한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고 계신데요 간혹 컨셉이다 연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퀴즈 배틀 붙으면 이길 수 있는 인물이 계신지 일단 그게 컨셉인지 아닌지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 진짜예요 수수 깜깜 수수 깜깜 수수 깜깜 수수 깜깜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상대는 그래도 하하 뭐? 선배님 이축에서 나와 음사적이야 무슨 깜깜게 제가 이출재석이야 같은 시기를 좀 주고 하면은 제가 그나마 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쉽습니다 하하 여기 언제든지 큰일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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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못 받은 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모자 쓰신 기자님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이제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고추호추의 홍영기입니다 스포츠고추호추의 홍영기입니다 네 스포츠고추호추의 홍영기입니다 아 그 뭐라고요? 뭐 안 돼요? 그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TV를 좀 많이 안 보는 편인데 MBC, KBS, SBS 그 어디 개그맨 출신인 거야? MBC, KBS, SBS 그 어디 개그맨 출신인 거야? 제가 아는 분이랑 많이 닮으셨어 어 아는 거 같은데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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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하 오빠 아니세요? 걸리신 거 같은데 스포츠고추호추의 홍영기입니다 MBTI 조사 뽑았더니 그 ISFP라고 하시던데 맞아요 네 은근히 낫을 많이 가리는데 어 네 맞아요 맞아요 낫을 가려서 가장 어색한 멤버는 누굽니까? 일단 롤면모하니에서 정준하 선배님이라고 왜 어색해요? 다가가기가 좀 많이 힘들고 그거에다가 가기 힘들어요? 정준하셨어요 서운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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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이해관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해관계는 원래 그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이해관계 같은데 이해 그러니까 제 말은 이해관계를 붙인 아 이해 이해관계 네 그럼 이해가 지나가고 내년 되면은 좀 관계가 좋아지나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맞는다고 네 이런 맞으면 어떡할까요? 계속해야 되는 게 안 맞으면 어떡해요 귀여우세요 정준하 선배님 너무 귀여우셔서 다가가기 좋은 선배님이십니다 정준하 선배님 성심성의껏 답해주신 위주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돌이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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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이크는 왜 던져? 마이크는 왜 던져? 빨리 갔다 갔다 빨리 갔다 됐어요 어 위주야 맞췄 나 끝까지 긴가민 가했지 긴가민 말했어요 진짜 앉아 스포츠 코스 코스 어땠어? 위주야 네? 목소리 너무 바뀌는 거 아니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기자 하는 분들이시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골고루 고맙은 골고루니까 진짜 골고루 진짜 골고루 재석이한테는 진짜로 영준하이 꼬치꼬치처럼 안녕하세요 스포츠 코스 아 그래서 톤 바꾼 거야? 나 할 때는 막 골고루하게 해가지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내가 딱 듣는 목소리니까 준하 형이 딱 올 때 그럼 예를 들어 그랬는데 또 아닌 거 같은 거야 진지하게 진짜랑 가짜랑 섞어놓으니까 더 헷갈려 미치겠더라고 임 선생님 왜 일습합니까? 네 아니 아무리 사람이 화가 나더라도 그렇지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문자 할 때 제일 기분이 나쁜 게 뭔지 알아요? 일십이에요 일십 어제 문자 하셨죠? 너무 늦게 확인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혹시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내가 뭐 할 일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걸 왜 기다립니까? 저 생선을 좋아하고 한밤중에 물어볼 수도 있고 제 음식 기호가 국가 기밀도 아니고 진 선생님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대답이 됐나요? 네 뭐 대충 근데 왜 여기서 주무셨어요? 일찍 출근했다가 잠깐 잠들었어요 어제 통 잠을 못 자가지고 왜요? 그거야 다 윗집이 하도 시끄럽게 구는 통에 아 친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더니 공동체 생활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습니까? 뭐가요? 어제 상당히 긴 하루였을 것 같은데 어젠 죄송했습니다 걱정해서 달려와 주셨는데 괜히 화만 내고 제 딴은 진 선생님이 편해졌나 봐요 투정을 다 부리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살다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과까지 다 하고 그럽니까 언제든지 부려요 투정 내가 다 받아줄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까입고 뭐 어렵다고 벨트 매야 되는구나 벨트를 안 매고 뭐하는 거예요 아직 출발 안 했잖아요 그래도 매야 돼요 형님 정신 차려요 오늘 녹화하는데 오늘 인원도 한 명 없는데 어떻게 정신 차려야 야 너도 마저 말 좀 하고 엄마 형 시호 외로워 보이나 좀 앞이라도 가요 형 야 말을 해 말하잖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야 지호 옆에 왜 비었니 너무 비었다 편하게 있으라고 비었지 지호 씨 네 좀 옆에 앉아도 될까요 네 야 왜 왜 불편하게 뭐가 불편해 편하게 앉아있어 형 지호가 사색이 됐어 저랑 지호 당황했어 지호 당황했어 네 지호 당황했어 친한 친한 나 저승사자 아니다 저승사자 아니다 싫어 싫어 이리 와요 고생 맞춰줘 도필아 담요 없네 형 담요 좀 가려줘 여기 다리 너무 앙상하잖아요 뭐가 앙상해 늘실한 것이 아 이거 형 이거 뭐 저기 백파이프 부시는 거 백파이프 부시는 거 아니에요? 백파이프 부시는 거 아니에요? 백파이프 부시는 거 아니에요? 백파이프 부시는 거 아니에요? 어 진짜 아 그래 매너다 아 이거 고기가 좀 약간 아 이거 하루종일 너야 아니야? 아 이거 스코틀랜드 아저씨 같았어 고기 훌란해 맞아 스코틀랜드 아저씨 그럼 재수 오빠 여기 오셨으니까 저는 이제 뒤로 갈게요 어디가요? 아니 지효씨 어디가 자리 싸우냐 뭐야 자리가 돌고 돌아 하야 니가 이리로 갈아 주스럽게 하지마 알았어 여부라이즈 없어요 그래 자리를 그냥 나눠 봐 이리로 가 이리로 가고 어 여기 뛰어놔 일단 어떻게 그래 뛰어놔 뛰어놔 그럼 지효씨 이거 왜요? 그럼 지효씨 이거 왜요? 가만있어 지효씨 내가 다시 할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일부러 오는 거 아닌데 지효씨 그래 그래 아 이렇게 됐네 이게 낫네 안녕하십니다 어머 이렇게 신나고 황소한 일이 있나 사람이 죽으려면 안 하던 짓을 한다더니 우리 식구들 다 모였을 때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무난 인사를 하네 거 참 한 번 잘해주면 열 번 바라는 게 시짜라더니 뭐? 저는 참 행운하인 것 같다고요 문안 인사 한 번으로도 이렇게 반겨주시고 음 마침 잘 왔다 앉으려 문아 아니 아 안 그래도 다들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꺼냈다만 유민 호텔 말이다 한주 호텔을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몸집을 좀 풀리는 게 어떠냐 당신 호텔 주인도 없는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어차피 한 가족인데 겹치는 사업을 양쪽으로 유지하는 건 비효율적이긴 하죠 경영은 누구든 유능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니까 옳게 잘 생각해봐 거 참 받는 며느리는 부치 괴로운데 뭘 계속 해주면서 자기들이 베푼다고 착각하는 게 시짜라더니 저는 참 행운하인 것 같다고요 그런 시댁을 안 만나서 옳게 작작 좀 해 처지가 바뀌니까 본 모습이 너무 나오는 거 아니야? 본성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제 정신을 찾은 거죠 이 집에서 살려면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차 사고 그렇게 나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 평소에도 브레이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제 브레이크는 멀쩡해요 누가 일부러 손만 대지만 않으면 근데 그 브레이크는 형님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합병은 감사하게 받아 드릴게요 한주와의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저야 땡큐죠 여러모로 그래서 서방님은 지금 작은 옳게 편에 서겠단 거예요? 형수는 도대체 그런 걸 왜 물어보는 겁니까? 아까 보니까 지금 파는 돈 속 쪽으로 약간 기울었는데 서방님이 확실히 동서랑 손을 잡아야 제가 그쪽에 서든지 말든지 하죠 저야 중간에 서방님 앉게 있으면 동서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모르는 아줌마지 아이 참 부를 걸 물어야지 남편이 아내 편을 안 들면 누구 편을 듭니까? 저기요 우리가 누구 편에 서든지 말든지 정작 그 사람들한테는 아웃오버 안중이에요 난 그때 언니한테 대놓고 편 들어준다고 했다가 개무시면 하겠다니까? 누나도 그동안 우리가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서 개무시했던 게 아니었을까 싶네 이제는 판이 좀 달라졌으니까 얘기하다 말고 어디 가세요? 어디 가긴요 남편이 아내한테 가야지 어디 가는지 못 먹을지 Charge 잘 모르겠지만 ужас 들어갈 많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